김성대의 원곡 몇 미터 앞에 두 곡 여좌키로 준비했습니다 사랑했던 그 사람을 면 밑에 앞에 다 두고 나는 나는 말 한마디 끝내 붙일 수 없었다 아주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고 나는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을 바로 면 밑에 앞에 다 두고 그리웠다 그 사람을 몇 미터 앞에 다 두고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끝내 붙일 수 없었다 아주 앉은 사람이 누구인지 몰라도 행복해하는 웃음소리에 나는 그냥 돌아설 수밖에 없었다 그 사람을 바로 면 밑에 앞에 다 두고 그 사람을 바로 면 밑에 앞에 다 두고 또 다른 사람을 바로 면 밑에 앞에 다 두고 한글자막 by 한효정